말랑이 거래 오늘은 설아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말랑이 거래하는 날 말랑이 거래 성사가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오키램들 말랑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 알려주세요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는 희망 요정 희망 요정 말랑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 걱정된다고? 응 네 걱정하지마 이 희망 요정이 미래를 보여줄게 네? 미래를 알 수 있다고요? 우와 엄청나다 희망의 미래로 얍 지금부터 미래? 비티야 설아야 말랑이 많이 가져왔지요 오 많다 이렇게 많이 거래할 거야? 우선은 내가 많이 가꾸는 것 위주로 가져왔어 그렇구나 그래 좋지요 음 저는 이거요 귀여운 우리 말랑이 삐약 오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정말? 잘 됐다 오 정말이야 엄마랑 아트박스 놀러 갔는데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쫄라는데 안 사주셨어 그럼 당장 승인이지 그럼 저의 거래 물품은 이거야 삐약이 스퀴시펜 우와 귀엽다 말랑이 대신 이 펜을 선택했지 딱 하나만 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펜은 필요 없어 응 많이 갖고 놀았어 그렇구나 스퀴시펜 너무 귀엽다 그럼 전 승인이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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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오호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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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새로 미는 유행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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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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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다음은 저는 이거야 다음 저는 이거야 우와 초록사과다 나도 있어 빨간사과 빨간사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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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흔하지 빨간색은? 아니 오히려 더 좋은데? 정말? 내 눈엔 빨간색이 더 예쁜데? 그리고 너 이것도 가져 추인권 볼 말랑이 오 추인권 볼 말랑이? 응 이거 느낌 진짜 되게 좋아 이렇게 나 두 개나 줘도 돼? 응 줘도 돼 승인 오 그럼 나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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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우와 말랑이 거래에서 갖고 싶었던 것도 갖고 더불어 좋은 것도 얻었어 진짜 최고다 우와 미래가 희망적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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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있네 네? 누구세요? 나는 절망요정 절망요정 거래 그렇게 안돼 넌 망할거야 네? 아니 왜 그런 악담을 하시는거죠? 왜냐니 앞이 뻔히 보이니까 그 맞지 너는 분명 망할거야 응? 무서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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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시작된다 너의 절망적인 미래 야옹 야옹 비키 뭐야 박세인? 너 말랑이 거래하기로 했다며? 어 그런데 설아랑 하기로 했는데 아 걔 방금 여기 앞에서 만나는데 걔 못 온대 뭐? 비키야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엄마가 집에 오래 미안 오 진짜 카토가 있었네 내가 서로한테 응? 오오! 그러니까 나랑 거래해 너랑 응 저는 이거요 이거 우익 오왁 이것거야 똥 아니야? 으어 똥이지 똥 이 안에 흙 들어 있어 아 너무 웃겨 시작부터 똥을 내민다니 너무 최악이군 빨리빨리 거래 아 나 참 싫어 거래하기 싫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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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거절 그럼 안 내면 진다 뭐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하! 졌으니까 이번 판은 무조건 승인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가위바위보 하냐? 몰라? 이거 말랑이 룰이잖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거 없지 바보야? 아 이상한 룰이네 이거나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 아 진짜 저 똥을 잡고 그럼 이거야 두리안 어 두리안 그럼 저도 계란말랑이 하나 더 내고요 자 계란말랑이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아니 진짜 하하 하하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추가하지 마라 아 진짜 낼 거 없는데 다 좋은 건데 이거 아 진짜 아 내 귀여운 돼지인데 으하하 으하하 승인! 하하 같은 놀이기 저 계란맛에게 터졌어? 응? 으악 어 진짜 무조건 승인하는 룰이 뭐야 참 무서운 규칙이 있네 승인 승인 아 정말 아우 짜증나 아우 똥이랑 계란이야 똥은 만지기도 싫어 냄새날 것 같은데 아 이 계란은 뭐야 아 뭐야 이 계란 말랑이 터진거잖아 망가진거 뭐라 했어? 너가 손으로 터트렸나보지? 어딜 사기범으로 몰아? 야 한번 만졌는데 터지는게 말이 되냐? 손이 선인자가인가부지 난 간다 거래수고 야 박세인 너 어디가 사기거래해놓고 내꺼 돌려내 너가 거래한게 바보지? 그러니까 잘 보고 거래했어야지 으 박세인도 진짜 최악이야 Derek 절망요정 어디갔어? 아 진짜 절망여전 말대로 절망적이 되면 안되는데 곧 서러울 시간이다 과연 오키님들 제 미래는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제 미래를 맞춰보세요 희망일지 절망일지 댓글로 맞춰보세요 제 미래는 이거 왔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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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희망일지 절망일지 비키야 희망이다 설화야 말랑이 많이 가져왔지요 우와 설화야 어머니스 고마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희망 절망 챌린지 대성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까 Wij어 Gefühl 거iest 확인하려면 사이 를